한화 호텔랜드 리조트는 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쿠아리스트 연구과제 중 우수 연구자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. 63시월드 아쿠아플라넷 제주, 여수, 일산 소속 아쿠아리스트들은 매년 연초에 개인별 연구과제를 설정한 후 1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연말에 연구 결과를 취합해 한화 아쿠아리움 연구저널을 발간하는데요. 그 중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아쿠아리스트는 4명으로 보케마의 안정적인 반입 및 사육, 벨루가의 호르몬 변화 및 행동 분석에 따른 합사 시도, 수질 환경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와 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간방안 연구, 더 스카이팜 먹이 판매 및 동물 번식을 통한 이익 증대를 주제로 연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. 또한 이들 4명은 부상으로 해외 아쿠아리움 벤치마킹을 다녀오게 됩니다.